이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전용 59제곱미터 기준 최고 분양가가 8억 9천 9백만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최고 분양가가 12억 7천 2백만원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는데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8.9대 1, 무순위 청약이 1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5월 분양한 광명 1구역, 광명자이 더샤프레나 분양가보다 1억에서 2억까지 올랐지만 분양이 다 된 겁니다. 분양전만 해도 미분양 우려가 있었으나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광명시 철산동이 분양한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아파트 입주권은 최근 분양가보다 1억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철산주공 8구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 59제곱미터 입주권은 올해 8월 8억 8천 6백 4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동일면적 분양가가 7억 8천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매 시세가 9개월 동안 1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청약 열기가 뜨거운 광명에서는 연말까지도 신규 분양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10월에는 GS건설이 시공하는 철산주공 10, 11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철산자이 브리에르,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광명 2구역 재개발 아파트인 트리우스 광명이 각각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금매는 거의 소진이 다 됐고 회복세가 한 6, 70% 정도는 왔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을 많이 또 투자를 하세요. 거래는 그냥 꾸준하게 다른 지역보다는 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높은 금액이라 분양을 포기하시는 분들, 못하는 분들이 광명을 타켓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상태고 또 학군이 좋고 평번도 잘 빠져서 지금 많이 저희도 10, 11을 많이 분양을 넣으라고 많이 권유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구역들도 다음판 될 거라고 다 기대하고 있어요. 철산자이 브리에르는 철산동 105번지 일대에 철산주공 10, 11단지를 재건축하는 단지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40층, 14개동 총 1,490가구 규모입니다. 이 중 전용면적 59제곱미터 393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건데요. 단지는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아파트인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와 바로 맞붙어 있습니다. 철산자이 브리에르는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인접한 단지인데요. 안양천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등을 이용해 서울, 인천, 경기 등 광역도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1호선 개봉역, 9일역을 이용해 서울 접근이 가능한데요. 특히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은 산업단지가 밀집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한정거장 거리입니다. 7호선 고속터미널역, 논현역, 강남구청역 등 강남권 주요 업무지구로도 한승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단지 직선 1km 내에 광명시청을 비롯해 주민센터, 광명경찰서, 우체국 등의 관공서가 있습니다. 철산역 인근에는 학원부터 병원, 마트, 영화관, 프랜차이즈 등이 밀집된 철산 로데오 거리가 자리해 있습니다. 반경 2km 내에는 코스트코 고척점, 아이파크몰, 마리오 아울렛, 롯데팩토리 아울렛, 현대 아울렛 등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광명북초, 광명북중, 광명북고 등의 학교가 있습니다. 광명에서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양천만 건너면 서울 가산동의 인프라를 손쉽게 노릴 수 있으며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이외에도 교통, 교육, 행정, 공원 등 생활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 있어 입주 후 바로 편리한 생활이 이용이 가능한 게 큰 장점입니다. 최근 1인 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어 저희 철산자의 브레이르는 일반 분양이 전부 전용 59타입으로 배정되다 보니 많은 분들의 큰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타입이 소형평형에서 볼 수 없는 4배기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설계돼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산, 구로부터 강남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주요 업무직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학력기 자녀로 둔 학부모, 쾌적하고 여유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노년층까지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철산자의 브레이르는 A부터 E까지 5개 타입 중 4개 타입에 59제곱미터 타입에서 쉽게 보기 힘든 4배의 판상형 맞통풍 구조와 안방 드레스룸 설계가 적용됩니다. 타워형 구조가 적용되는 이 타입에는 드레스룸은 물론 팬트리, 디그자형 주방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 및 일조건이 우수한 것도 장점입니다. 단지 곳곳에는 녹지와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테마정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이 조성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들어섭니다.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 클럽, 주엑스룸, 필라테스룸,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건식 사우나미 샤워실,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철산자의 브리에르는 초중고등학교가 단지 내에서 10분 내에 위치한 학세권 단지라는 점이 더해져 경쟁률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광명시 신축단지들이 고분양가에도 청약의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명시 신축단지 분양가가 연이어 높게 책정되면서 현재의 분양가가 제일 싼 가격이라는 기대심리가 청약 러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10월에 분양하는 철산자의 브리에르의 분양가와 청약 경쟁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